지금 그냥 부부 둘이 살아 이 집에 유나는 미국으로 유학 갔고 우주는 이제 내가 축구한다는 것까지는 그때 텔레비전 봤었는데 축구를 했잖아 축구를 하고 그만뒀어 그리고 드럼을 했어 드럼을 또 그만뒀어 파란 만장하더라고요 우주는 어린 나이에 아주 야 그러니까 완전히 초등학교 졸업자로 18살을 맞이한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갔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자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여기 계속 그냥 있었어 게임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었거든요 고민이 많았겠네요 기억나는 우주는 게임은 진짜 열심히 했었지 게임은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근데 오빠 반전이 있어 근데 오빠 반전이 있어 뭐야 게이머 된 거 아니야 게이머 됐나 프로게이머 얘가 딱 5월달 딱 되니까 중등 검정고시를 중학 검정고시장 패스를 했어 그리고는 공부를 막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를 했어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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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얘가 공부를 하더라 어느날 갑자기 갑자기 한 1년 안에 갑자기 학구열이 막 생겼나 봐 그리고는 청강대라고 엄청 게임을 유명한 데 있거든 거기에 수시를 넣은 거야 거기에 수시를 넣은 거야 붙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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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표정 기숙사 성장에 붙었어 어머 어머 진짜 반전이다 반전 형사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대학생이 됐대요 놀고 실컷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어느 날 정신이 번쩍 깨는 날이 있구나